자 여기는 중국의 세븐일레븐이구요 저는 옵스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고 있고 어저께 술을 마신 관계로 해장을 오렌지주스와 신라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천잡스의 신라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무거 무작 지금 세수도 안하고 나와가지고 아 이 술기운을 없애겠다고 라면을 먹을까 합니다 중국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라면이 참 오늘따라 맛있네 라면을 한 세달 네달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한 세달 네달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한번 해보는 것 같다 라면을 한 세달 네달만에urate